니가 가진 힘 믿을 건 오직 그 뿐이다 나의 작은 돼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괜찮지 않나 다리우스 특 필살 콤보 먹으면은 골로가버리에 무통의 큐 찍어요 큐 희일이 그것만 뭐 어떡해 도망간 골로 보낸다 아칼리 TMI인데 아칼리 할려고 노력을 해봤거든요 아칼리 영상이 없어요 3년전인가 아칼리 처음 나왔을 때 말고는 아 아칼리 진짜 아 그니까 내가 보통은 내 실력을 어 화 으으으으 keep TMI 여기까지 잡소리 길어진다고 나리우스가 혼내주려고 왔잖아 후오헿 얘가 근데 이거 개사기다 야 이거 두나 congregation 무시하는 것 때문에 그냥어부방비하게 틀 수가 있네 그냥 맞아 말하면 그냥 아칼리 존나 어려워서 그냥 구룬즈급인 아칼리는 맞고 없네 아 없어 거기까지 추가타 안 맞을 수 있는 게 너무 좋다 어? 오케이 오케이 끝나나요? 아하하하하하하 필살 베지콤보 이 자식아 먹었을걸? 내가 봤어 69원 들어온거 도망가 도망가 얼건만 나오거나 하면은 세주하니가 9렙 기준으로 WQ 한 번에 라클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지 세주하니가 탱커 중에 제일 시원한 이유 바로 니가거든 아우 탱커가 어떻게 이 정도의 라클 능력을 아하 아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멈춰 가라 호이야 필살 컴버 정신 못하리지 거의 4초동안 움직이질 못하는 탱커 중에 진짜 오른 담으로 풀콤들 세요 근데 난이도가 달라서 오르는 난이도가 너무 높아 거의 날먹급이기 때문에 잡기술만 어느정도 알고 있으면 얘가 그 만년설이가 형태로만 터지는 것처럼 써있는데 궁으로도 터집니다 참고로 오잉 아악 와 데미지 안들어와 굿 이렇게 이렇게 콤보 터뜨릴 수 있습니다 평타를 못 터뜨릴 때는 궁을 바로 해서 패시브를 한번 터뜨려주고 궁으로 한번 더 터뜨려주는 야미 다리슨도 평타속도가 중요한데 지옥이 있지 지옥이야 이제 그리고 이제 이걸 빨리 가는 이유가 탱템도 탱템인데 만화 부족한 거를 이걸로 대신 가는 거라 지옥이다 지옥 지금 공격속도 0.8인데 20% 떨어지게 되면 거의 0.7 7...7,3 되겠다 0.73 자 태구의 이과 계산력 보겠습니다 6.7이네 뿡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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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식으로 W 아껴놨다가 궁이랑 같이 해놓으면 미친듯한 딜 진짜 이게 정신이 나가버리 하하하하 지옥인데 지옥 자 여기서 바로 대자연만 가주면 돼 지금부터 이제 콤보에 집착하기보다는 이니시 확실하게 내가 어그로를 끄면서 날려주는 큐공 콤보를 해주는게 좋아요 아니잠 어? 나 이거 봐주는 중 롯치 깔끔하다 확실하게 그냥 넣어주는 그리고 아군에 이 이 패시브가 다 묻기때문에 이것도 나쁘지 않나요 근접형타만 발라줘요 원거리는 안되고 그리고 대자연이 또 좋은게 음전자inal 딱 가가지고 마방 부족한걸 다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그리고 모자른 비상력 월갑으로 이제 2소까지 만화조르라기에는 이 정도는 가도 넘쳐나는 건 아닌데 적당히 쓸만해요 자 우물 좀 먹겠습니다 템커한테 레드란 우물이지 근데 진짜 세주안이가 템커 중에는 쾌적해 탱킹은 안쾌적한데 게임 굴리기에 어? 게임? 오잉? 오가 보이실? 우잉? 오잉? 라랄라라라라라 오잉? Продолж 고맙지만 र 쫌 고맙습니다 뿌얼 어 sed 어수 나름 근데 무리하진 않았어요 무리한거는 아니고 무리는 다리울수 묻게무리인듯 좀 안했으면 됐다 베ый전 나았고 이제 여그 근데 원래 이~~전에 게임이 끝나거든 이제 여기서 고민을 해 파랑 세준은 완성됐장 직화구이 가면은 가시가복 가주면 되고요 뿅뿅 쌈일꺼면은 가구이 가주면 됩니다 과대포장 할꺼면은 워모그 가주면 됨 이즈컷 결국 다리우스는? 그걸 못했다 이 자식이 뿅 이 자식이 어? 에이 안 돼 뿅 안된다고! 이씨 내가 궁맞아주니까 조스러보여 어 이거 혼자 못먹으니까 짓갔다올게요 열받 어엉 내가 X로 보여 난 돼지라고 뭐야 이거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어어 어어 태권넘은통하 으응 과대포장 무참지 체력 4400 현재 W 야 W한대가 600이네 130,460이라서 에엥에엥 흐흐흐흐흐흐흐흐흫 아니 내가 조수로 보여!! 야 궁쓰이면 바로 튀어 그냥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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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X 됐는데 힉 힉 힉 야 왜 싸고 이 아 뭐야 이게 왜 맞았어 지금 식음땀 흐르는 중 어휴 오우 하하하 하나 등란 녀석대 이게 돼지의 힘이다 어허 뿌! 뿌! 아 데미지 아 시원하다 오케이 뿌 잠깐만 이거 택 쌓았으니까 굿 굿 굿 황 봐라! 힉 으아이 씨 평타 평타 94 어 그리고 혹한의 분노가 6초마다 거든 6초마다 어우야 과대파장 직화군이 완성 오원 ば 둘 힐 휙 테록 5천 체락 5천 600 이죠 컷! 실드를 못가네 실드를 여기까지 여기까지 빼면 될듯 옙 Ano W 데미지 현재 700 자 2한번 더 걸고 플 representation 한 번 더하고 아 여기서 뭘 올리지 이제? 얼리임 2000마끄고 서리불꽃 3400 헉 대자연 대자연이 3000마끄해있네 각오일 올리고 끝내면 될 듯 안돼에에에에에에 으앙 아 커졌다 오케이 오늘 만렙대지 한 번 해봤는데 좋았다 아 진짜 괜찮다 내가 탱커를 역대급으로 잘한다 이런건 아니지만 나 칼체받은거 보다가 탱커하니까 그래도 좀 사람다워지지 않아 딜량 1등 4만6천 감소량 9만9천 재밌었습니다 끝 끝